어제 이거 버섯끄 체인 근데 이거 버섯끄 체인 내가 어제 샀잖아 아니 이거 메이플 인벤에다가 내가 밉다고 글을 썼더라고 글자 너무 밉다라는 제목으로 5월 8일 1시 18분에 글을 남겼어요 이분이 근데 난 뭔가 했어 이게 딱 버섯끄 체인이 뭐여 버섯끄 체인이 딱 들어오는데 본인건가봐 이게 보공 30%에 021% 붙어있어 어 괜찮다 이러면 쓸만하네 이러면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야 에디콩유퍼 아래 댓글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BJ인데 110억짜리 경매장 보조조 살라고 돈 계속 먹고 이번주 20억 구매하면 살 수 있었는데 쩜쩜쩜 가져가버렸네 유유유 그만한거 없을텐데 다시는 보조 바꾸고 싶다 이러면서 내가 이걸 본인이 이걸 눈여겨보고 있었단거야 더군다나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주인분이 카톡이 왔어 어제 어제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110억짜리 보셨나 보죠 제가 리프용 작년에 겨울 사둔건데 겨울 사둔건데 구매 의약 있냐 이러길래 난 솔직히 구란줄 알았어 이게 방송용 카톡이라서 공개가 되어있단 말이야 구라하겠거니 했는데 와 글자리 감사합니다 보면서 보이시죠 사진 솔직히 존나 가슴 아팠어요 와 흥정할 수 있었네 저 사람이 진짜 웃음이야 이러면서 약 잡을게요 내가 약 잡을게요 이러면서 이게 이분 울고 있다고 댓글에 보면은 이분 진짜 착한게 뭔지 알아? 유감이라고 붙였는데 당나 해주는건 너무 고마워 매물도 많아 지겠쪼라고 희망을 갖고 있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거 보조 살라고 그건 글자 탓 살 수 없으니 만약 아쉽기만 해요 좀 더 모을걸 하면서 이러면서 착해 그래도 근데 이거 뭐야 특이점 이용 글자의 영어실력 이건 못봤는데 이거 뭐야 특이점 이용 글자의 영어실력 JYP 바이퍼 이거 슈바이브 뭔데 이거 아 썬콜이 맨날 타려는거 보고 차가운 태양이라고 한건가 썬콜 아 아 아 이거 아 그냥 방송용 드립이죠 이걸 뭐 이렇게 아니 방송용 드립을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니 진지하게 아이 추천 왜이렇게 많이 내 얘기나 찍었을거 댓글 22 이거 뭐야 어 다크나이트도 있음이라고 야 이걸 또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이분 어 다크나이트도 있어 아 다 그냥 어 여러분들 저 야나두에서 영어 배우는 남자에요 유 캔 두 야나두 야 여러분들 지려버린다 어 그냥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썬콜 원래 여러분들 이게 아니죠 심지어 캐논도 틀린거 같은 뭔 소리야 캐논 맞잖아 야 이거 캐논 맞잖아 캐논 맞잖아 이거 아 카논이구나 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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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해 이 배코가 웃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볼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바보짓 하고 있어 이 새끼는 좀 웃는거 같잖아 배꼬 뒤에 해서 비웃는거 같잖아 너토록 웃음마 그냥 입다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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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가 없네 아무튼 저는 다 예 뭐 재밌었으면 됐어요 재밌었으면은 음